남북 간에는 연락사무소를 열만한 시설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쪽 대표단이 개성공단으로 갑니다. 공단 문을 닫은 지 2년 4개월 만에 사람이 넘어갑니다. 유란 기자입니다. 천혜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이 오늘 경의선 육로를 거쳐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. 지난 1일 고위급 회담에서 구체화된 공동연락사무소에 개성공단 내 설치를 위해 시설 점검에 나서는 겁니다. 우리 측 인원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건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. 청와대, 현대아산, KT,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 14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오늘 하루 동안 기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와 숙소, 지원센터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. 현대아산 측은 기술 분야 실무진 3명이 참가한다며 엘리베이터 등 그간 사용하지 않은 시설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전기나 수도 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이는데 북측은 현장 점검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실무협의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연락사무소 설치 장소가 확정되고 봉사가 시작되면 우리 측 인원이 상주하는 임시사무소부터 이달 중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. SBS 유란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